7월 28일 옥스윙식스가 시작한대 뭐라고? 옥스윙식스가 시작한대 진짜? 당연하지! 이미 뉴스까지 나왔다니까 언제? 2021년 1월 3일 일요일 어떤 내용이? 치고 돌리는 타이밍에 관한 모든 것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옥스윙식스가 공개가 됩니다. 옥스윙식스는 정말 여러분들이 프로와 일반 골퍼로서의 타격에 있어 큰 실력차를 보였던 중요한 타이밍 이슈로 진행이 됩니다. 12주간에 걸쳐서 치고 돌린다 치고 하나 둘 돌리고 이게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하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12주 후면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스윙 모양은 화려하나 정확한 컨택이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생기는 미스샷으로 가슴 졸이며 불안했던 그 실수 그 세월 이 옥스윙이 싸그리 쫙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멤버십 분들은 여전히 보실 수가 있고요. 옥스윙 1, 2, 쇼게임 3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엄청난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옥스윙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요. 모두 통합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정말 타이밍 때문에 스윙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반드시 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언에서부터 드라이브, 페이웨이 우드 유틸리티 심지어 퍼팅까지 완벽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옥스윙 6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이언에서부터 드라이밍을 만듭니다.